네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사회문화 윤성훈입니다. 우리 고2 학생 여러분들 3월 모의고사 잘 치르셨습니까? N수생들이나 우리 고3 학생들을 주로 수능 대비로 만나다 보니까 우리 고2 학생들과는 따로 별도의 시간을 마련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우리 고2 학생들이 선생님의 불우의 명강, 내신 사문왕, 도표통계 특강, M스킬 12 이런 강자들을 많이 선호해 주시고 그 공부를 거의 수능 수준의 공부를 열심히 해보시다 보니까 아마 내신도 잘 치르시고 모의고사도 잘 치르셨나 봐요. 선생님한테 감사 메시지가 오는 걸 보고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신 시험에서도 또 이런 모의고사에서도 궁극적으로는 고3 올라가서 수능도 완벽하게 사회문화 1등급 받을 수 있도록 선생님 최선을 다하면서 대기하고 제일 좋은 문항들 잘 개발해서 여러분들 만날 수 있도록 준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고3 학력평가 고2 사회문화 문제 중에서 좀 다소 여러분들이 좀 까다롭다고 느꼈을 만한 문제 또는 뭐 문항은 어렵진 않았지만 꼭 좀 기억했으면 하는 문제 이런 것들만 발췌해가지고 여러분들 만나보려고 합니다. 우리 고2 학생들 혹시 시간 되시면요. 같은 시기에 같은 날 치러진 3월 모의고사 고3 거를 한번 풀어보세요. 그거는 다소 좀 까다로웠거든요. 수능 수준에 비교적 근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고2 학력평가 모의고사는 좀 많이 쉬웠어요. 쉬웠어요. 수능 수준의 문제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정도로 좀 많이 쉬웠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요. 고2 문제나 고3 문제나 난이도에서 별 차이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격을 좀 많이 차등화 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공부 욕심이 있으신 분들은 수능까지 난 생각하고 있다. 사회문화를 내심뿐만 아니라 이런 분들은 고3 모의고사 3월 모의고사를 한번 살펴보시고 그 해설 강의도 한번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맞춰서 한번 풀어보기를 권합니다. 자 해당 문제들만 발췌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항을 다 해설해드리면 좋겠는데 아마 그럴 필요성은 선생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잘 못 느낄 것 같아요. 조금 주요했던 문제들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보시죠. 4번. 자 3점짜리 문제였는데요. 자 기억 대학교는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다 그러는데 이 대학교는요. 우리 공부한 그 집단의 구분에 따르면 공식 조직이고 넓게 모아 이익사회입니다. 이익사회. 이익사회는 의도적으로 선택적으로 형성한 집단이죠.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됐다는 건 공동사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지금 공동사회는 가족뿐이 없는 것 같은데요. 자 니은에 있는 지역 양궁 동호회. 이런 건 이제 자발적 결사체겠죠. 자발적 결사체면서 넓게 모아 역시 이익사회고. 디귿에 있는 회사는 공식 조직이면서 역시 이익사회입니다. 가족만 공동사회예요. 가족만. 얘만 공동사회고. 굳이 뭐 1차 집단이냐 2차 집단이라고 하면 가족은 1차 집단에 해당한다고 또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다. 이거는 오히려 공동사회인 니을 뿐이다. 그 다음 니은은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지 못하다 그랬는데 넷 중에서는 유일하게 자발적 결사체인 게 니은입니다. 그래서 가입과 탈퇴 얼마든지 자유롭고요. 니을은 구성원의 지위와 역할을 명시적으로 규정한다. 그런데 이거는 공식 조직의 특징을 말하는 거예요. 공식 조직. 공부가 선생님이 지금 여기서 개념 수업을 다 해드릴 수가 없으니까 개념 수업을 다 해드릴 수 없으니까 구성원의 지위와 역할을 명시적으로 규정한다는 공식 조직의 특성. 니을은 공식 조직이 아니죠. 여기서 공식 조직은 기업과 디귿뿐입니다. 구성원 간의 전인격적 관계를 중시한다 그랬는데요. 이거는 1차 집단이다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친밀하고 대면적이며 전인격적 관계를 맺느냐. 여기서 1차 집단이라고 할 만한 것은 니을에 있는 가족. 가족 정도가 1차 집단이고요. 땡땡 지역 양궁 동호회. 이거 니음도 1차 집단적 성격이 강하지만 1차 집단이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좀 어렵긴 해요. 지역 양궁 동호회가 사실 얼마나 1차적 관계에 있는지는 동호회마다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가족이 1차 집단이다. 리을과 달리 기역, 니은, 디귿 모두 선택적 의지에 의해서 형성된다. 이게 바로 이익사회죠. 전혀 자연 발생적으로 선택 의지와 상관없이 누구네 둘째 딸이 되고 누구네 셋째 아들이 되고 그러잖아요. 가족은 전혀 선택적 의지가 없이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는 공동사회라면 나머지 셋은 몇 년도 몇 월달에 누구누구 누구가 모여서 이걸 만든 거야. 아시겠죠? 의도적으로 선택적으로 만든 거죠. 다 이익사회입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집단과 조직의 분류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건 내신에서도 중요하고 앞으로도 모의고사, 수능 가서도 역시 한 문제 정도는 꼭 상당한 난이도로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대비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